그래서 아까 얘기를 요약하면 살 빼야겠다 그리고 회는 맛있다 벌칙이요 벌칙은 공모받아야지 꽃 이름 뭐지? 트게터의 공지수구 성공했을때 성공했을때 후원금액이랑 실패했을때 벌칙이랑 원하는 사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살 좀 빼자 로터스 맞을텐데 무슨 로터스지? 기억이 안하네 기억이 안하네 음 진도명상을 잘 돌리려면은 불을 좀 많이 봐야겠다 바이올렛 바이올렛 감사합니다 원타입니다 완타 연소 몸풀기 스쿼트 룰렛 같은거 만들까 완타 덱을 얇게 가져가야 덱을 얇게 가져가야 내가 저걸 풀 수 있다 진노를 풀려면은 조금 얇게 가져가야되나 안그러면은 진노를 못풀다 건물을 못끼던 아... 이렇게 아... 저거 뉴비 발화 한겨돌파 무광변 몸풀기 자가용성 전투 자가용성 전투 무광변 몸풀기 자가용성 전투 무광변 퀄리티 헐 타격 36킬 뜨는거 봐 소름돋네 화형 타락 격돌 한 등판의 이막에서 고구마버섯 카카 선택받은 자 만나서 승리 화형 하나 들고 가는게 날라가 잘 모르겠다 음 귀엽게 음 실패 실패하고 선언 받자 수고 아 천원 감사합니다 발화 한불 울화 안돼 남정네들끼리 뭐하는거야 아 아 바카스님 후원감사 남정네들끼리 그럴수도 있지 잔혹성 흘려보내기 불 뿜기 다 좋은데 이거는 잔혹성이 특히 점토 있어가지고 지금 개꿀가긴 심지어 가방도 있어 인형 킹볶기 공기 공기 기능 오 소프야 이야 타격세다 소니가 늙쳤다 소니가 늙쳤다 소니가 늙쳤다 재밌네 사신빠따지 이거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나 잠시만요 물 좀 닦고 아 뭐야 상자에서 원래 이렇게 연기 많이 나나 아 원래 이렇게 연기 많이 나나 아 커피 미빙 모드도 있는 것 같던데 제거를 쭉 잘 봅시다 제거를 쭉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오늘 개발 Book 제품 저희 괜히 울파나오네 뭐 없어오세요 영채바 영채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강화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나 커피라서 강화 말고 할 것도 없어 어 미션의 일부만 미션의 일부만 이제 고구마버섯만 잡아죽이면 돼 당황스러운 재료부기 철파, 몸박, 충격파 충격파를 언젠가는 들고 가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사신 타이밍, 영차 타이밍 다 고구마 이거네 금강점, 머금 머금 없어도 뚝배기 닿게 할 수 있죠 잔혹성 조개화속 시너지의 지기는 아이 진독하다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네 압축터 하면 이건 나아지긴 할텐데 어 어 성공 아이 단 죽여야 성공 네 이거 보자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성공! 이걸 성공하네 아이고 아닌 것 같아니 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룬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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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이 저거 조개화석이랑 룬큐브 재녹성 영코스트 파워카드로 메타 드로우 두개 준다 로이더란이 한개를 돌파한거에요 저거지 사이타마지 피해 방어로가 둘도 있거나 둘도 없는 카드 뭐야 저걸로 깰수있어? cnlp 포카리벤타 조질건데 굳이 포카리벤타 조질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멘속, 시골, 계곡, 치압, 시몬, 센스, 센스 으, 쏘세요. 왜 안 썰발히 하고 오더라 센스 으, 쏘고 쇼 지금 비 안오고 있어 으, 쏘고 쇼 으, 쏘고 쇼 으, 쏘고 쇼 으, 쏘고 쇼 오 세계야 여름 사임 겨울 사임 제한시간 4시간 추가 아일런트가 어렵다고요? 쉬운 캐릭은 아니기는지 나보야 박치기만 했어 그냥 강화도가 둘 다 적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카드 처음 택 12장 기기 제외 선택 중복 3종까지 야! 비문한거야 글자가 44제 아니면 그냥 44이대로 정리하는게 어떨까요? 병제물 포식 들고 가봐 포식 들고 가봤자 몇마리 못먹긴 할텐데 이게 그래도 병천재하자 어차피 첫 턴의 가방인데 한장 시장 진인 공개 안전 하지만 우아 공개 상자 로아 은 은 은 은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탱이다 탱이 아니 왜 사색을 쓰질 못하니? 아 왜 써지? 어? 몰라 써도 상관없긴 한데 까까 자 사혈 사혈이 지금 미니 재물이네 울파는 강화 안해도 드로우 충분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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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페인 호족생 달페인 호족 달페인 호족 달페인 호족 달페인 호족 달페인 호족 달페인 호족 ・ ・ ・ ・ 갓다, 산둘 마시아 90 40 40 오케 미션을 영어로 설명할려면 어떻게 설명해야지 엑상교 이 커스텀 런 유저 커스텀 런 드로우 보려면 내가 영체화만 써야되는거 아닌가 근데 영체화 지금 쓰려니까 아깝네요 영체화 저기 여기도 있고 포션도 있으니까 지금 쓰지 말자 보스가 왜 두번 나왔냐고 물어봤다고요? 난 난 당연히 보스 유물 왜 더이냐로 본줄 알지 슬린이는 실존한다 원피스가 존재하듯이 거름낌 넌 샤워 소실 로이 흠..잠말라 액상기역으로 한계 돌파갖고 올라그랬는데 핸드가 다 쌌어 오리너구리같은 생물을 보면 솔직히 유니콘은 엄청 슬겁한거같은 그냥 말에 뿔달린게 다잖아 인간의 빈약한 상상력이란 유니콘은 쌍쌍의 동물 아닐지도 몰라 실제 있을수도있지 어디 찾아보면 한마리 있을테고 흠.. 262만큼 매번 준다 518만큼 매번 준다 흠..미쳐돌아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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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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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퐁.. 흠..미나 999.. 피해를 2018 줍니다 요정은 공짜에요 이렇게 보니까 진노가 진짜 좋네 굳이 왓처가 추월이 없어서도 서폐면 잡을 수 있는게 아니었을까 지금보다는 약했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